너희 오늘 피로기 를 요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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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은 피로기 를 요리해? 아니, 오늘은 피로기 를 요리해? 왜 채소요리는 전혀 하지 않아? 나는 날것으로 채소 먹는 걸 더 좋아해서 채소를 따로 요리하지는 않아. 나는 나는 물이 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각한 물이si 든지 마시게요. 나는 물이 니다, 왜냐하면 물이 disci진 않기처럼. 너는 왜 감자만 유리해? 나머지 음식은 내 와이프가 요리를 해 내 와이프가 요리를 해 내 와이프가 요리를 해 오늘 채소를 요리하지는 않아? 오늘은 고기를 곁들은 면 요리를 먹을 거라 채소는 요리하지 않아 오늘은 고기를 곁들은 면을 먹을 거라 채소를 먹을 거라 채소를 먹을 거라 채소는 요리하지 않아 내가 조용할 거라 채소는 요리하지 않아 주말에 ain't got coat. 배에 갸 macaron 매운 가끔 치즈 들어가는 pierogi를 해라 gotujesz czasami pierogi z serem gotujesz czasami pierogi z serem gotujesz czasami pierogi z serem 아니 나는 항상 양배추를 넣은 pierog이를 요리해 나는 자주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편이지 하지만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하기도 해 나는 요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편이지 кто dziś gotuje obiad? 내 와이프가 모든 가족을 위해 점심 식사를 요리해 너희는 보통 언제 저녁 식사를 요리해? 너는 보통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요리해? 누가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내 와이프가 저녁 식사로 불고기 요리를 해 너희는 언제 폴란드 전통 음식을 요리해? 우리는 명절에 폴란드 음식을 요리해 너희는 오늘 어디에서 점심 식사를 요리해? 어디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어디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어디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너희는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너희 집사이신을 요리해?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나는 한국 음식을 요리해 왜 오늘 중국 음식을 요리해?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해서 항상 뭔가 새로운 요리를 해. 나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누굴을 해서 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engulf을 confirms 것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